뭐지, 뭐지, 뭐지 과연 저거까지가 해가지고 소스는 너야. 생각보다 상황도 안 매우 일en이구나. 뭐지. 이거야. 안 돼! 비키야, 너 숙제 다 했니? 아,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할게 얘가 숙제가 먼저지, 숙제하고 해 아, 잠깐만, 이거 금방 하고 숙제할게 그것만 딱 하고 딱 해? 응? 어... 하루 종일 저것만 하고 있네 얘들아, 밥 먹자 어... 비키야, 밥 먹자 국이 간이 괜찮니? 어, 짱짱 맛있어 응, 그래 천천히 먹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와? 얘, 비키야 나와, 밥 먹어 아, 나 안 먹어, 나 배 안 고파 안 먹어? 아, 나 배 안 고파, 안 먹어도 돼 얘가 밥을 다 마다 하네 웬일이야? 왜 안 먹겠대? 어, 그러니까 글쎄 맨 저것만 하고 있네, 밥도 안 먹고 쟤가 왜 저래? 얘들아, 과일 먹자 어, 과일 뭐야? 오, 대박 샤인머스캣? 와 그래, 엄마가 세일해서 사 왔어 오, 대박 음 비키야, 나와서 과일 먹어 아,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부르네 비키야 과일 먹어 아니야 나 과일 안 먹고 싶어 얼굴이 왜 그래? 너 좋아하잖아 저거 샤인머스케 과일 있어 샤인머스케 먹어 아니야 안 먹어도 돼 어머 얘 좀 봐 너 그렇게 방에서만 그러고 있을 거야? 어머 얘가 진짜 리온아 니네 누나 어쩌면 좋니? 누나 왜? 계속 저거 뺀다고 그냥 숙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저거 폐인이야 폐인 폐가 망신이야 큰일 났어 맛있겠다 계란후라이 해먹어야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는 오박이 누나가 해줘야 되는데 다 튀고 난리 났네 아 아파 여보세요? 어 리온아 엄만데 응 저기 빨래 건조기에서 저기 뭐야 꺼내가지고 접어놔줘 어 빨래? 알겠어 어 그래 누나랑 같이 해 알겠지? 어 얼굴이 왜 그래? 무섭게 왜 엄마가 빨래 같이 개래 니가 해 성격 고약해서 엄마가 같이 하라 그랬는데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아 정말 오박이 누나 때문에 나 이거 기름에 다 대고 빨래도 혼자 개고 저거 내가 뺏어야겠어 창문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문제는 내가 침대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침대를 밟으면 오박이 누나가 분명 깨겠지? 다시 시작 타격 now enter 후 아나 ㅋㅋㅋㅋ 소리 ignoring 집사2장 야 너 뭐야 너 손에 든 거 뭐야 내 쟁가 내 쟁가 왜 훔쳐가냐고 야 너 그것 좀 그만해 그래 누나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 누나 방에서 안 나온 지 3일 지났어 어? 3일이 지났다고? 오늘 며칠이야? 오늘 20일이야 어 무서운 중독의 게임이었어 중독은 안 좋은 거야 맞아 이거 갖다 버려 그래 오리온 이제 그런 거 갖다 버려라 나 이제 그런 게임 안 할 거야 누가 주워서 잘 쓰겠지 오 이거 재밌겠는데 귀여운 testimony 축하해 무슨 소리 handicap obrigado Become 어떡해 이거 fundamental